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플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4일 오후 1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리플은 어제보다 0.27% 오른 7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리플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확실한 상방이 올라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과대낙폭 한번 나온 이후로 이런 식으로 되돌림 반등 나오는 차트가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차트 최근 일본만 보아도 21이평선 위로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몇 개 있었어요. 이쪽에서 한번, 두번, 세번, 이번 네번째 때 확실하게 뚫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몇 타 알트드와 비슷하게끔 리플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21이평선 위로 올라온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고가도 지금 피렛티처럼 계속 도지형으로 찍히고 있고 이 은봉도 양봉으로 덮어주는 장학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되돌림 반등이 나왔던 차트들과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쪽 장대 은봉 두 개 있죠. 두번째 장대 은봉의 고가였던 812원, 812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플 관련해서도 소송이나 XRP 관련해서 시황들이 많지만 지금 아무래도 차트상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황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에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분들 이제 1억 5천만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인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보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곧 금전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느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에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분들 수익률 이런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거구요. 패밀리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거구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때 여러분 돈 못 벌어 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때 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